안녕하세요. 미국에서 온 게시입니다. 제일 빨리 썩은 과열은 바나나인 것 같아요. 금방 얼룩달룩해요. 그런데 색깔 변해도 쓸 수 있죠? 오늘 뭐 만들 거냐면 미국식 바나나빵. 바나나빵 만들 거예요. 한국식 바나나빵 아니고 미국식 바나나빵이에요. 약간 케이크 같아요. 어렸을 때 제가 이거 엄청 많이 먹었어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었어요. 따뜻할 때 버터 조금만 바르고 우유 한 잔이랑 딱. 너무 좋아요. 만들어 볼까요?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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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봇 뷔 아 냄새 너무 좋아 따뜻할 때 먹어볼까요? 다 어디 갔어? 예!